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브레이크 없는 폭주, 직선제 이후 최악의 민주주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예고한 대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고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박광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을 맹비난했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했지만 정기국회 회기를 선택했다며 검찰이 나쁜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고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며 체포동의안에 맞불을 놓았습니다. 총리 해임 건의안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과 함께 표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에 대한 항의로 상임위를 열지 않겠다고 밝혀 민생법안 입법 논의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poder 오는 21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credits